악무가 97% 아닙니까? 그쵸? 엠블럼이 빠지면은 그래도 91%란 말이야 조금만 돌려봅시다 아 불쾌로 하는 건 좀 오바고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아 크리세줄 나 빼도 소리를 좀 듣고 싶으니까 크리세줄 공세줄 나오는 기적을 한 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 방무 좀 없애고 싶어 안 나왔으면 좋겠어 한 번만 없애고 싶다 아 이게 벌써 160억대 거의 내가 보기에는 최소 300억원 쓴 것 같아 200억, 300억원 쓴 것 같아 160억대 방무 오프를 올렸다니까 160억 써가지고 믿음이 있으면 나올 것이다 지금 갖고 있으면 계속 쓸 거니까 새 세트만 좀 사봐 한 번 해보자 방무 좀 없애줘 제가 한 줄이라도 좀 없애보자 한 줄만 아 이탈 12% 방무 한 줄만 없애보자 아 럭 30% 아쉽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흐흐흐흠 흐흐흠흠 하하하하 아 크리세줄 또 나왔어 왜 자꾸 나오는거야 또 나왔네 크리세줄 흐흐흐흐 와 아깝다 와아 쓰리 털 아니야 이거 와아 마지막에 공격력이었으면 아주 장난 아니었는데 난리 났는데 그 한줄이 한줄만 많이 떴으면 좋겠는데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아 아깝다 005시대 너무 아깝다 아 아 아깝고 아아 아깝고 얼마 넘었어 조절해야될거같은데 돈을 생각하면서 돌려야된단 말이야 아 공격력 12 12 12 노리고 있습니다 다 안나온다 흐흐흫 아 이제 멈췄네 공격력 자체가 안보이기 시작한다 흐흐흐흐흫 돈 갖다 버렸네 또 문제는 뭐다 아직 안나왔다 아이씨 이번에 나오면은 멈춰야겠네 또 돈만 갖다 버리는거 뭔데 00힘 방방 힌트 아 일단 뭐라도 3줄 나오길 기대야겠는데 일단은 일단은 3줄 만들고 봐야겠는데 위험한데 방방힌 어 위험해 위험하다 이제 안나오겠다 추웠습니다 추웠습니다 아 아까워 아 하나만 딱 붙어졌으면 참 좋았을텐데 그치 쉽지않네 아 동희님 고맙습니다 44초 뭔가 이탈은 잘 나오는거 같은데 결론이 안붙으니까 결론이 중요한거잖아 그치 쉽지않네 얼마 안남았나 벌써 결론이 나와야지 결론이 과정은 중요한게 아니라고 김론이 아 웹어 없는데 이제 아 또 손 다 잃는건가 돈 많이 잃는건가 다 쓰지 않았나 이제 5개밖에 안났네 에헤이 이씨 에헤이 이씨 아 또 전재탄 다 썼네 템 맞춰야되는데 아휴 전재탄 다 썼네 템 팔리고 큐브하고 템 팔리고 큐브하고 다음 캐릭터 템은 어떻게 맞추냐 아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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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 30%군 한번 껴볼까 5.4만 오케이 몇 떨어져? 2000 떨어지는구나 아 어렵다 세 줄 안 나오면 어떡하냐 아 마마 마마당 마마 마마당 방방힘 방방힘 아 나 이제 없는데 휴면 없는데 돈 없는데 이제 잠깐만 야 이러다가 그냥 두 줄 쓰고 멈춰야겠는데 돈이 없는데 짜잔 아 마지막이다 난리났다 돈 없다 이제 마지막 두 세트다 마지막인데 이제 이제 마지막인데 돈 없는데 아 이게 제 전재산 매소가 7억 8천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다여가지고 돈이 없어 아 아 음 아 아 아 아 아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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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인가 이제? 아 28개밖에 안 남았는데? ㄷㄷ ㄷㄷ 3번 남았다 3번 남았어 어쩜 이럴수 아 그냥 2줄 나오면 일단 써야겠는데? ㄷㄷ 130% 두번째죠? 세번째가? 아 이런 이런 운도 없지 ㄷㄷ 아 안돼 아 일단 멈춰놨 ㄷㄷ 아 ㄷㄷ 안좋은데요 6개밖에 안 돼 마지막 하나 남았다 일단 킵하자 이거 일단 쓰고요 00 올수때 쓰다가 나중에 바꿔야겠다 ㄷㄷ 박무가 91%면 괜찮나요? 어떻습니까? 박무 91% 1줄은 있어야 되나? 91% 어떻습니까? 어때요? 아 이게 바이퍼가 이유가 있는데 바이퍼 내 스킬을 얘기해줄게 바이퍼 스킬이 이거하면 20%가 늘어나잖아 그죠? 맞죠? 20%가 늘어나 근데 바이퍼 스킬이 이게 있거든요? 가드 크러쉬라는게 있어 40% 확률로 적의 방어율 100% 무시거든요? 어 이게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40%는 갖고 시작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가지고 어 남들 94 맞추면은 어 어 좀 내리는 느낌 아시지요? 이게 바이퍼 스킬이 이게 있어가지고 어 저는 보통보다 좀 낮게 맞추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아 어쨌든 뭐 3줄이 안 나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일단 킵을 해놓두고요 다음에 돈 좀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낫겠지요? 오케이 그게 낫겠지요? får 그럼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에이